이만큼 먹으면 줄게 어때? 오늘 이뿌리깐 자유단찜 끝! 고맙습니다 휴흐 이러고 자유단 못 뽑으면 내게 야 이건 그건 진짜 에바다 이뿌리 맛난 거 먹어야지! 아 이건 진짜 무조건 자유단이네 자 3분동안 받겠습니다 리롤 제발 아무도 없기를 저 비의면 자유 슈퍼채팅 산란한 땡큐 도전! 머리 잘 굴려 보십쇼 토핑을 개조져도 그나마 먹을 수 있을만한걸로 크크크크크크 삼겹살 김치찌개에 들어갈 토핑 1을 넣겠습니다 딸기맛 제티 대자와 저 개극하는냐 이 자식들 철단히 많이 먹어! 고마워! 질 수 없지 딸기맛 제티 가지아 미친놈들 진짜 별의별게 다 나온다 진짜 딸기맛 제티는 뭔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제티맛 자유! 제티맛 자유는 또 뭐야! 야 니네 토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? 토핑에 75개가 나와 가는데? 아니 얘네 진짜 싸패들이야 철단! 뭐야 갑자기 왜 그래? 자유단이면 너 스팸 넣어야지! 근데 외식에서 자유단 통일이면 유튜브 같은데? 그딴 게 어딨어! 맛있게 먹는 것도 유튜브 각인 거야! 제발! 이렇게 자유단이 큰데 안 걸린다고? 걸렸다! 자유단이 큰데 안 걸린다고? 야 나 진짜 오늘 해피 괴식이다 미쳤다 진짜 이런 날도 있어야죠 님들 며칠을 끔찍한 것만 먹었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지 니을이 제발! 토핑가 못 팔고 갔는데 제발! 자유단 나오겠지? 자유단이다 아니다 이따 아 야 가나가 몇 개짜리가 걸릴네 땡큐 야 가족끼리 0.26% 야 야 삼겹살 김치찌개 가나 초콜릿이야 30분 동안 또 받을게요 토핑 2입니다 멍땅 먹고 아 메몬리 민트초코 해로로 으으시 토핑은 떡토핑이 최고입니다 저 맛잘하냅니다 찰떡 아이스크림 올려주세요 찰떡 아이스크림??? 미쳤나봐 대장 나 계좌 보냈는데 딸기잼으로 넣어줘 우와 뭐야 딸기잼을 아 시발 미치겠네 건강을 위해서 불가리스 불가리스 이러고 있네 진짜 미쳤어요? 야 떡사리 추가해야 할 거 아니냐 니네들 뭐하냐 찰떡 아이스크림 떡 추가라는 게 떡 떡 핀 게 어떻게 찰떡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미쳤냐고요 돼지신님께 믿음이 부족했던 요유 큰절 추가 차례 큰절이 낫겠다 트위에서 도와줘 차례 큰절아기 나왔으면 좋겠다 큰절아기가 잘 다닌 거잖아 사실상 유튜브 신님이시오 김치찌개 한 입할 때 딸기 조각이 씹히게 해주시옥소서 딸기잼 안에 지금 튜몰이 씹히는 게 많아요 안 돼! 아 차라리 이게 낫다 딸기잼 먹자 리롤 제발! 아 리롤 해보자 도장! 딸기잼 딸기사람들 지금 인형이 주머니 무거워지는 거 보이시나요? 아 방귀님 왜 그랬어 됐는데 왜 그랬어 왜 왜 왜 나 진짜 못 봐 나 진짜 안 볼게 나 진짜 조금만 이렇게 돌아올게 밥이 빠졌는데 단단 조합으로 간식을 시키려는 거 밥 밥이 빠졌대 마카롱 먹을래 케이크 먹을래? 나 빵 먹고 싶어 편의점에 있는 그 연쇠 우유빵? 이 뿌이 맛난 거 먹엉 절단 까봉 보듬어 좀 줄이자 자유단 좋아 이쁜이는 뭐 먹고 싶냐면 음 딸기도 먹고 싶고 파인애플도 먹고 싶고 그냥 과일 먹고 싶어 불릴게요 불릴게요 아XX 토핑의 쌍장이야 고초냉이 아 나 돌았네 대장 디저트라도 맛있게 먹엉 자유단 아야가 썩 마 아취 X밥들아 덤벼라 우리 쭈쭈 자유 아 쭈쭈 자유단은 뭐야 짱짱 자유단이 나가신다 천국장계시죠 다 끝나고 하면 괴식판들 유 자유추가 아 감사합니다 이건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지 애초에 아우 스톱 다나다라님 슈퍼채팅 3만원 땡큐 자유단! 위로의 자유는 못 보겠습니다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XXX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유단! 띠돌 아 제발 1분 남았고 안돼요 x3 아아아아아아악 자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아닌가? 지금 릴돌 두개 나온건가? 아! 자 딸기잼이랑 가나 초콜릿 사왔고요 와 바로바로 녹아 와 색깔이 이상해졌어 인형님 봉지밥은요? 와 냄새봐 밥이요? 밥은 없었잖아 무슨 소리야 야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보셈 이거 아 뭐야 이거? 이거 한 입 먹으면 냄새 맡아봐 아 아 너 한 입 먹으면 누나 2만원 줄게 진짜 한 숟갈만 먹으면 2만원 좀 먹어야지 한 숟갈래 진짜 바로 줄게 와 레전드야 진짜 냄새 와 개역해 헐야 뭐뭐 들어갔는지 맞춰봐 진짜 초코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 더 이 잼? 여기 잼이 있네? 아 아 맞췄네 아 먹기 싫어 그냥 돈 주면 안 돼 그냥 그때부터 어디서 XXX 나갔지 새끼야 내가 사회복지사냐? 안 돼 이만큼 먹으면 줄게 와 진짜 냄새 진짜 개쓰레기긴 해요 근데 고기는 맛이 없기 힘들어 국물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국물이 아니라 고기 위주랑 먹어가지고 맛이 잘 안 나네 아이씨 회장님 남자답게 밥 말아먹죠 에? 여러분 지금 말을 잘하고 여러 번 먹으려고 숟가락도 들고 또 먹으려고 하는 건 맛있다는 거임 아니에요 다섯 숟가락을 먹어야지 끝나 다섯 숟가락을 먹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건덩기에 국물 계속 추가한다는 건 뭐다? 이거 존맛이다 야 근데 이거 나 양샤 안 했어 이런 건더기를 많이 먹으면 좀 맛이 덜해진다 아니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원래 괴식들이 한 3,4번 먹으면 맛이 익숙해져가지고 처음이 제일 끔찍하고 한 3,4번 먹잖아? 그러면 맛이 익숙해져 이제 딸기잼 맛은 잘 안 나거든? 초콜릿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국물은 진짜 극혐이거든? 저는 딸기잼을 먹었어 아!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계시나요? 아! 아 나 딸기잼 먹었어! 아! 초콜릿 맛이 안 나요 이제 뭐지? 야 이상한 건가? 야 일로 와봐 국물만 먹으면 만 원 좀 초콜만 줄게 이만큼만 더 많이 주고 이만 원 없어 안 돼요 이거 이만큼 먹어보고 초콜릿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봐봐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? 아 많이 나 아 그래? 아 진짜 많이 나 나 안 나 나 이제 먹을만해서 단가가 줄었어 아니 지금 이제 먹을만해줘갖고 나는 와 다들 많이 먹으세요 괜찮네요 이거 아까 동생이 만들어놓은 거 반을 접어서 와 너무 많이 넣었나? 응 맛있어 어 이제 와사비 매운맛이 날라갔어요 이 정도면 그냥 먹방하님 아니 근데 인간은 진짜 딱 세입까지가 힘들고 그 이후엔 다 먹을만해 그게 좀 적응이 돼 아가 김치찌그도끼 먹을만 하던데? 자 생와사비 이거 좀 많이 넣었거든? 땡큐 어우야 콧구녕 커지는 거 봐 크크크 다들 심심하시면 치즈집 놀러 오세용 오늘도 봐줘서 고맙고 안녕 도와ю